우리 집 가훈이다 할아버지는 전단지를 붙이셨다 아빠는 배달의 민족을 만드셨고 엄마는 배민찬을 만들었다 근데 뭔가 부족하지 않은가? 나라면 풀밭 위에 랍스터가 빠질 수 없고 디저트는 벌써 도착했겠다 세상은 넓고 맛집은 일이 많은데 왜 꼭 나가서 먹어야 한단 말인가? 랍스터야 똥냥꿍아 우러크야 핫빙수야 수제버거야 스테이크야 허블티야 까르브나라야 집으로 돌아와라 우리는 본래 같은 민족이었다 2017년 11월 독거 배달은 배달 안 되던 맛집을 배달의 민족으로 통합했다 학생들로 통합했다고 생각한다 이거 꼭 가실 수 있는지